291번 문제입니다. 292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. 7월 19일입니다. 2번. 7월 29일입니다. 3번. 10월 19일입니다. 4번. 10월 29일입니다. 293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. 7월 12일입니다. 2번. 7월 21일입니다. 3번. 8월 12일입니다. 4번. 8월 21일입니다. 294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. 7월 14일입니다. 2번. 7월 15일입니다. 3번. 8월 14일입니다. 4번. 8월 15일입니다. 295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. 6월 9일입니다. 2번. 7월 8일입니다. 3번. 8월 9일입니다. 4번. 9월 8일입니다. 296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. 2월 13일입니다. 2번. 5월 14일입니다. 3번. 6월 13일입니다. 4번. 9월 14일입니다. 4번. 9월 14일입니다. 297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. 8월 5일입니다. 2번. 9월 6일입니다. 3번. 10월 6일입니다. 4번. 9월 5일입니다. 4번. 11월 5일입니다. 4번. 11월 5일입니다. 1번. 11월 4일입니다. 1번. 3월 7일입니다. 2번. 9월 17일입니다. 3번. 9월 7일입니다. 4번. 10월 18일입니다. 299번 문제입니다. 몇 월 며칠입니까? 1번 9월 21일입니다. 2번 9월 22일입니다. 3번 10월 23일입니다. 4번 10월 24일입니다.